안녕하세요 탈은입니다. 이제 곧 발매될 음원들 중에서 제가 한 곡을 골라가지고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. 실제로 음원은 어쿠스틱 버전이 없고요. 이 동영상으로만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. 구두가게 신사 들려드릴게요. 지나쳤던 가게 나를 서송이게 해 나를 잡은 향기 너를 떠올리게 해 보여주면 두려울까 좋지 않은 나의 향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조그만 묶음 사이로 너의 손을 바라볼 때 반짝이는 신발 사이로 점점 빠져들어가 어디로 갈까 난 생각에 내게 발을 맡겨봐 원 스텝, 투 스텝, 쓰리, 이엔, 포어 나의 향기인가 안녕하세요 탈인입니다. 안녕하세요 탈인입니다. 안녕하세요 탈인입니다. 이제 탈인입니다. 탈인입니다. Äすière 않ujemy wissen 하는 상황. aver